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일반소득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 시험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5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 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죠? 첫 번째는 임대하고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양도하고 관련된 내용. 그래서 보통 임대 쪽에서 1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양도 쪽에서 기본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임대가 지금 2년 연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올 확률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출제됐던 지문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고 양도는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죠. 우리 임대 쪽하고 관련돼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셔야 될 게 자, 대여나 임대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무슨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임대에서 딱 하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공익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익사업하고 관련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문장이 나온다? 이것만 사업소득이 아니고 무조건 무슨 소득이냐?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대여나 임대가 나왔다. 무조건 무슨 소득? 사업소득. 아셨죠? 무슨 글자만 제외하고? 공익.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대여나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그때 수익금액의 범위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첫 번째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월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수입이라고 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익금액에 산입이 될 거냐 말 거냐 주택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수익금액으로 잡습니다. 자, 수익금액으로 잡는다는 이야기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입으로 잡는다는 이야기는 과세금액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월세는 당연히 수입이다, 아니다? 당연히 수입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상가가 됐든 공장이 됐든 토지가 됐든 무조건 수익금액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이 문제죠? 자, 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익금액에 산입이 되려면 전제조건은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요. 3억 원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이때만 수익금액으로 산입이 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절대 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한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반드시 몇 주택 이상일 때 한해서다? 3주택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자, 그 다음에 월세 수입은 당연히 수익금액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죠. 딱 하나만 제외하고 몇 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서는 비과세 준다. 자, 그래서 1주택자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수입으로 잡는데 단,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주택? 그렇죠. 외국에 소재하거나 또는요. 고가 주택이거나 얼마짜리? 12억 원 초과한 주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안 되고 월세 쪽도 과세가 안 됩니다. 단, 그게 무슨 주택에 해당하느냐?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 월세 쪽만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주택자는 당연히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3주택자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그게 3주택 이상으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였을 때 3억 원 초과일 때만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 쪽 문제냐 월세 쪽 문제냐를 완벽하게 나누어서 판단하셔야 돼요. 보증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3주택 이상 3억 초과일 때만 그게 고가 주택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월세 쪽은 무조건 다 과세 딱 하나 1주택자만 비과세인데 그 1주택이 어디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또는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주택에 해당하면 고가 주택에 해당하면 그때는 과세됩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일단 보증금 합계액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요. 여기서 건설비 상당액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물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건물 취득가액. 그걸 뺀 금액에다가 365분의 임대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정계금 이자율을 곱한 다음에 금융수익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보증금을 어디에다가 쓸지 세무선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 정도는 발생할 겁니다. 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 금액을 보증금을 통해서 발생시킨 수익으로 봐서 임대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단, 그 임대를 건물에서 임대를 주잖아요. 그래서 건물 취득가액은 빼주는 거죠. 건물 취득가액은. 다만 실제로 그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다거나 주식을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과세가 돼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서 과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소득이고? 사업소득이고. 그러면 이자나 배당 소득에서 따로 과세가 됐으니까 사업소득으로 따로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중과세 걸리죠? 그래서 이자나 배당으로 들어간 무슨 수익은? 금융 수익은 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금융 수익의 범위에는 이자와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배당까지만 들어가고 이자의 범위 안에는 할인료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할인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음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이자. 우리가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가서 어음을 교환을 하면 실무에서는 보통 어음깡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음깡. 그게 선이자 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자 성격이잖아요. 이건 이자 소득세에서 따로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로 따로 과세될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물건이 주택일 때는 건물 취득가액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를 고정적으로 빼주느냐 하면 3억 원을 고정적으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물 취득가액이 처음에는 건물 취득가액이 3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지만 3억 원을 안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3억을 빼줘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 취득가액이 3억보다 훨씬 높다면 주택은 훨씬 불리하죠. 3억만 빼주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취득가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10억이 아닌 얼마만 빼줘요. 3억밖에 안 빼주니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주택은 3억을 빼주는 대신 뒤에 가서 하나를 더 공제를 해줘요. 60%만 과세가 돼요. 이 혜택이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계산식이 최근에 들어와서 계산 문제로 두 번 연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차피 계산 문자 나오면 찍을 거죠. 그래도 공부할 때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때 우리 주택임대료에서 주택보증금에 대해서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일 때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얼마를 뺄 거니까? 3억을 뺄 거니까 보증금 합계액은 당연히 3억 원을 뭐였어야 돼요? 그렇죠. 초과해야죠. 그래서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가 되는데 이 주택수 계산할 때 우리는 1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일하게 주택수 계산할 때 세대 기준이 아닌 1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임대밖에 없어요. 다만 이 주택수 계산할 때 딱 하나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주택이냐면 소형주택입니다. 자, 그 소형주택의 기준이 세대당 몇 제곱미터? 그렇죠.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이하예요. 미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였을 때예요.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또는이 아니라 동시에.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임대에서 지금 임대 문제예요. 임대에서 고가주택이란 얼마짜리를 말한다?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그 종료 시점으로. 그 종료 시점으로.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언제예요? 12월 31일 현재 가지고 있다. 중간에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실이 아니라 어느 시점? 종료 시점에 뭘 가지고 판단한다? 기준 시가. 기준 시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임대니까. 양도였으면 뭘로 판단할까요? 실거래가로 판단하는 거고. 양도는 실거래가. 임대는 뭘로 판단한다? 기준 시가인데. 어느 시점에 기준 시가냐? 계속 가지고 있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시점? 종료 시점에. 대신 과세기간 중에 양도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렇죠. 양도 시점에. 그 시점에 기준 시가를 보고 판단을 해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종료 시점으로 가셔야 되고. 과세기간 중에 양도했다.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가는 거고? 양도 시점으로 가는 거고. 그 시점에 뭘 가지고 판단해라? 기준 시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얼마를 넘어갔다면. 12억 원을 넘어갔다면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그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아셨죠? 우리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몇 주택일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1주택일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2주택부터는 고가주택 개념 자체가 없어요. 2주택부터는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든 안 넘든 의미가 없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고가주택에 대해서 1주택이 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디만 과세하는 거예요? 월세 쪽만 과세가 되는 거죠.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제 나왔을 때 1주택,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월세 쪽 문제예요. 그런데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보증금 쪽 문제예요. 이게 보증금 쪽 문제인지 월세 쪽 문제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면 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고 그래요? 종합과세라고 그랬는데 딱 하나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분리과세가. 우리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세율이 몇 프로냐면 6에서 45%예요. 그런데 분리과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율이 몇 프로로 빠지느냐 하면 14%로 빠집니다. 세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6%보다는 높지만 45%에 비하면 훨씬 낮죠. 그래서 좀 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른 소득하고 합치지 마시고 따로 빼내서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게 분리과세인데 임대에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경우?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건물로서 그 수익금액 총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였을 때예요. 이하. 2천만 원 이하였을 때. 자, 그래서 주거용으로서 수익금액 총액이 2천만 원 이하면 그때는 뭘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필요 경비는 무조건 몇 프로 잡아주느냐 하면 60% 잡아줍니다. 수익금액에. 그리고 임대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추가적으로 4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대신 그게 미등록임대주택이다. 즉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면 필요 경비는 50%를 무조건 비용 처리해주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공제를 해줄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자, 이때 분리과세 소득이 발생을 해요.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신고하셔야 되고 당연히 언제 신고하느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를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권 당첨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당첨금을 수령을 하죠. 해보셨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첨금 수령할 때 세금 떼고 주죠. 이미 세금 뜯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이 세금 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법에 의해서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지 누군가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과세는 임대에서 분리과세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만큼은 14%를 적용받고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결성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성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에게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공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경우 주거용입니다. 주거용만 그래서 주택일 때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된다 안 된다 절대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임대는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임대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문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래요? 사업소득으로 본대요. 뭐는? 대여는 그렇죠? 자, 대여가 나왔고 사업소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대여는 무조건 사업소득이에요. 딱 한 글자만 빼고 무슨 글자? 공익. 자, 공익자 들어갔으니까 사업소득이 다 아니다. 아니죠. 자, 그다음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사업소득이 아니래요. 대여는 그렇죠? 그런데 공익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업소득으로 봐야죠. 3번은 사업소득이 아니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임대입니다. 공익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사업소득입니다. 4번 봤더니 사업소득이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뭐 했대요? 사용하게 했대요. 사용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빌려줬다는 소리잖아요. 임대 맞죠? 공익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맞죠. 그다음에 5번에 봤더니 사업소득이 아니래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임대가 나왔습니다. 공익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사업소득입니다. 자, 문제 굉장히 단순하죠? 다른 거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글자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익자가 나왔을 때만 사업소득이 아니고 공익자 안 보이면 무조건 사업소득이에요. 딱 그 논리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